1만원짜리 딱 1장 우리 극장에 들어갈 때 요즘에는 팝콘도 이것들이 그냥 안팔대요 팝콘에다가 콜라까지 얹어갖고 1만 3천원 1만 3천원 근데 우리는 딱 1만원짜리 하나만 팔겠습니다 우리 버딜단장님도 많아 여기 캔님도 많아 우리 청님도 많아 우리 버딜을 보면 나는 1만원 넘는게 없습니다 연 마지막 날입니다 진짜 우리 비가 와가지고 연팔로 왔다가 연 됐습니다 진짜 저 뒤에 진남은 거 보십시오 질쓸일 때가 없습니다 진짜 조금씩만 도와주십시오 진짜 옛말에 그런 말 있습니다 혼자서 100만원 천만원 만들기는 어려워도 여러 명이 합치면 100만원 천만원 만든다 그랬습니다 우리 진짜 집에 가는 길에 차 공간 질쓸일 공간 조금만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괜히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엿 오늘 이거 4개 만원입니다 엿 4개 만원 엿이 정말 싫으신 분들은 복부자 젤리 2개 만원입니다 근데 이것도 싫으시다 오늘 휴일 마지막 날이라 올라가시는 길 차 엄청 많이 막힐 겁니다 특히나 서울 내박주만 고속도로 엄청 막힙니다 고소합니다 국내산 쌀로 만든 누룽지입니다 누룽지 3개 만원입니다 하나씩만 도와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꽈득이 이게 다야 꽈득이 이게 다랍니다 우리 꽈득이 여기 올 때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두 박스 갖고 왔어요 두 박스 근데 비가 와가지고 개풀이나 사람이 얼마나 없었으면 요것도 남았어요 요것도 요것도 추억의 옛날 가득이 다섯개 남았습니다 다섯개 다섯개 남았는데 2만원에 다섯개짜리로 드릴게요 2만원에 이게 만원인데 다섯개 2만원에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진짜 한바퀴만 돌고 어? 이거 야 자 제가 아니 내가 갈게 이제 냅두고 일단 냅두고 응 이거는 일단 판매된거니까 일단 냅두고 자 진짜 한바퀴만 돌고 우리 버디리단장님 모실게요 야 내게만원 우리 진짜 가지 마시라 그러겠다 우리 버디리단장님 뭐야 나 들어와서 앉히나 해봐 진짜 언니 기다려봐 언니 내 잡아 너 물꼭이 아니야 귀엽게 갔다 왔어 뒤에 콕이 버려 귀엽게 갔다 온게 언니 잠깐만 귀엽게 갔다 왔어 아니 잠깐만요 멋지니까 내가 잠깐만 잠깐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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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게 쟤 마귀도 갔다 왔어 쟤 마귀도 세게 갔다 세게 진짜 좋아요 귀엽게 쟤 마귀도 진짜 좋아 흥분시 잘해요 봄이 헬掃aped 3만디로 바꿔주겠다, 자기 찍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 3만디로. 3만디로, 너 flavono. 2루질을 깔고, 5루질을 깔고, 오빠, 목다리 한 손에 갖다주겠다, 오빠. 고맙습니다. 이거 3만디로. 3만디로. 야 야 야, 이거 갔다가, 3만디로 바꿔요, 3만디로. 2만디로, 2만디로. 고맙습니다. 3만디로. 여러분, 뭐드리는 거야? 여러분, 제가 드리니까 젤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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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드리니까 젤리! 여러분, 젤리! 바로 가면, 머리가 없는 게 남을 거야. 이분이니까요, 무엇을 도와주십니까? 감사합니다. 공부 갖다 드릴게요, 여러분. 우선을 가져 드릴게요. 우리 여러분, 뭐 드릴까요? 치욕, 위치욕! 치욕! 치욕 하나 갖다 주세요! 뭐 드릴까요? 해반비룩! 고맙습니다. 아, 네. 잘못 깔았다, 야. 개시가 부부를 받았다, 뭐 드릴까요? 해반비룩! 해반비룩! 맞아! 너네, 너무너무 좋아요. 이게 떼는 거예요, 해반비룩! 이거 떼는 거예요. 맞아요. 떼는 거예요. 떼는 거예요, 말씀하시지. 아니, 그냥 아렘비룩! 이거 맞아요. 근데 이게 머리와 코 떼는 거예요. 고목하게 떼는 거예요. 떼는 거예요, 맞아요. 우리 언니들은 뭐 드릴까요? 다 하셨다. 패드, 패드 하나 갖다 주세요. 패드! 이거 내가 하나 드릴게요, 바람쥬. 너무 뜨겁죠? 우리 언니들은 뭐 드릴까요? 응? 뭐가 좋아지? 다 좋아지. 다 좋아지. 아유, 세상에. 후크, 후크 하나 갖다 주세요, 후크. 후크 하나 더 갖다 주세요. 후크 하나 더 갖다 주세요. 후크, 후크 너무 할게요. 뭐 드릴까요? 젤리 드릴까? 네. 고맙습니다. 근데 모르는데도 먹는 게 남는 거, 먹는 게 남는 거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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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, 후크 하나 더 갖다 주세요. 응? 우리 언니들이시구나. 우리까지 가볼 게 가는 거, 어떻게? 네. 응? 우리 보드리 형한테 산다고요? 우리 보드리 간장님 그거 아셔야 돼요. 우리 보드리 간장님 중 사 팔아요. 나도 중 삼 팔아요. 알아? 근데 왜 사? 그래 나한테 사. 아 그래서? 알았어 버드려야 돼 속아가지고 긴장 다 했어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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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뭐지? 어?